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2023년에서 4년까지 한국방문회회를 맞아 K광각협력단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이번 한국방문회회 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국방문회회 위원회 이부진 위원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 문화의 위상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비롯해 해외 동포들이나 외국인을 만나본 국민들께서는 한국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관심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열기가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독일 총리 배우자께서 한국을 처음 방문하신 지난 일요일 서울 시내의 전통시장이나 사찰 등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한국 방문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워 하셨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셨고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예술, 그리고 한국 전통 건축과 고택 등을 직접 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계인들의 한국 여행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을 찾는 분들이 느낀 감동과 만족이 한국의 브랜드 상품과 서비스 구매로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처음 찾는 분들의 설렘을 만족시키고 한국을 이미 찾았던 분들을 또 찾게 하려면 오늘 출범하는 K관광 협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 고유 문화의 맥을 잘 보존해 뿌리를 잃지 않는 것도 매우 가치 있고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국 방문회를 통해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도 한국 방문회 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인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